안녕하세요. 3명의 과학자가 세포가 암등에 의해 산소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노벨 생리의학생을 받았고요. 2018년도 거는 PD1이죠. 세포가 어떻게 산소의 가용성, 어베일러빌러티를 감지하고 그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단백질이 어떤 방식으로 산소를 감지하고 반응하는지가 의문이었는데요. 먼저 산소는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깥에서 우리 몸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몸이 지금 혈액 안에 산소가 적당히 존재하는지 모자란지 이런 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적혈구죠. 빨간색. 온몸에 공급이 되는데 이 적혈구 세포를 계속 만드는 것은 신장에서 내보내는 신호인 EPO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EPO라는 것은 뜻이 적혈구를 만드는 신호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만들어, 적혈구 만들어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죠. 2019년에 나온 건 EPO는 아니고 EPO의 발견으로 인해서 세포의 산소 감지 시스템이 규명되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조금 더 해볼까라는 거죠. 아무튼 당연하게도 저산소 상태에서 EPO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신호 감지 시스템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체인 산소를 감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구대기의 5분의 1, 20%를 차지하는 게 산소인데요. 동물의 생명 유지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산소입니다. 이런 모든 동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이죠. 일종의 산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20% 산소가 존재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매우 낮은 수치의 산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혈관 주변, 혈관 주변의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고 혈관이 먼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혈관을 주위를 끌어오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앞에서 EPO라는 걸 봤는데 적혈구를 생산해라 라는 신호를 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적은 산소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산소를 나누는 적혈구가 많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고지대는 저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EPO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려고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인체가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는 혈관을 끌어오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기작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산소가 부족할 때, 저산소 상태일 때는 호흡 증가, 호흡을 한 번 할 거를 두 번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 확장, 그리고 적혈구 생성 증가, 이건 EPO가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 신생 증가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호흡은 단기적이겠죠. 혈관 신생은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적응 반응입니다. 이제 슬슬 노벨 생리의학상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세포 부족에서 살아남는, 무엇을 안 했느냐? 이거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HIF-1α 단백질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역할을 밝혀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HIF-1α가 있는데, 이게 산소 농도가 낮으면, 저산소죠? 저산소면은 분해되지가 않고, 이렇게 핵에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고, 산소 농도가 정상 수준이면은 이렇게 프로테아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저 이제 역할이 뭐냐? 요거의 그렉 세벤자 교수가 저산소 상황에서 EPO, 이게 적혈구 증가시키는 그런 거라고 했죠? 발현을 증가시키는 매개하는 DNA가 있음을 밝혀냈는데요. 이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 복합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HIF라고 불렀습니다. 저산소 유도성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반응하는 세포성 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겁니다. 이거를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피터 레클리프 교수는, 두 연구팀은 HIF가 거의 모든 조직에서 기능한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은, 산소 농도가 낮으면은 우리가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HIF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축적이 되는 거고요. 산소가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게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적혈구 더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해가 돼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산소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HIF1α가 생성되고 보호되고, 산소가 높을 때는 이게 분해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아조미라는 게 HIF1α를 분해하는 세포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H1이 뭔지 몰라도 되고, 이게 망가진 어떤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HIF1α를 발현함을 여기 윌리엄 카일린 교수가 알아냈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산소가 낮은 상태에서 생존을 돕는 HIF1α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이 연결될 때까지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혈관이 연결이 있나? HIF에서 EPO, 그 다음에 적혈구였잖아요. 혈관 생성이랑은 관계는 아직 얘기 안 했죠. 여기서 혈관 생성도 HIF1α라는 전사인자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생성도 지금 HIF1α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궁극정이 해결됐죠. 혈관이 연결되는 거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VEGF, 혈관 생성 인자에 발현을 유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산소 상황에서 이거 세포의 생존과 혈관 형성, 혈관 형성에 필요한 HIF를 다량으로 발현함으로 HIF를 표절하는 치료제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HIF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요. 얘가 EPO, 그래서 적혈구 많이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서 VEGF, 혈관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HLB, 리보세라닌, 아파티닙은 이거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작용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VHL이 망가진 게 지금 저산소 농도에서도 HIF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VHL이 HIF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VHL이 있죠. 이렇게. 정상적인 것은 상소 농도가 떨어지면 VHL은 HIF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HIF가 있어야지 우리 산소에서 몸이 적응할 수 있게 적혈구도 많이 만들고 혈관도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EPO를 자극해 적혈구 생산을 돕고 산소 농도를 정상에 맞추는 기전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HIF1α도 있고 2α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발현되면서 세포분열, 혈관 형성, 염증 이런 거에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라우팅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결과, 응답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라우팅이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최적의 경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또는 가장 적은 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는 경로겠죠. 그래서 이제 라우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넘어가지고 PC와 통신할 때 발생된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해주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패킷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패킷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전송의 용량 단위입니다. 패킷이라는 것은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를 나타내는데 패킷이라는 것은 본래 소포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 패키지랑 덩어리 뜻하는 버킷의 합성어로 패킷이 나온 거고요. 우리 우체국에서 화물을 적당한 덩어리로 나누어서 행선지를 표시를 하고 붙인 다음에 보내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도 비슷한 거다. 그 다음에 패킷은 헤더, 데이터, 테일러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머리, 그 다음에 이거 몸통, 이거 꼬리라고 되어있는데 머리에는 수신처에 인터넷 주소랑 순서 같은 게 적혀있고요. 테일에는, 테일러에는 에러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고요. 이거를 보냅니다. 이러한 전송 방식은 이메일, 비디오, 채팅, 메시지 이런 것들 다 적용이 가능한데 패킷은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도 그 번호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그 해당하는 번호의 패킷만 재전송해가지고 끼워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은 데모로 훨씬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은 선이 끊기면 작동하지 않는 서킷 방식이랑은 다릅니다. 서킷이랑 패킷 방식이 다른데 서킷은 음성통화에 사용을 하고 패킷은 데이터 통신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면 이제 서킷은 말을 하든 안 하든 경로를 계속해서 점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전화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반면에 패킷은 내가 보낸 정보의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한번 패킷에 정리하면은 패킷에는 각각 자기자개 쪼개고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은 이 번호만 있는 것만 보내주면 다시 되고요. 목적지에 인터넷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에러 체크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분할해서 전송하고 수신하는 곳에서는 원래 파일로 다시 재조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 데이터 테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에는 데이터의 주소 순서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 테일러에는 에러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에 수신차가 붙어있는 것처럼 패킷의 헤더에도 수신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이 된다. 여기 이제 서킷으로 교환하는 거랑 패킷으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서킷은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이동할 때 같은 차를 타고 목적지를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킷 방식은 한 팀이 이동할 때 각각 따로따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할 때 서킷 같은 경우에는 처음 통신을 연결할 때 이 경로를 선택했다면 연결을 끊을 때까지 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안되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